까마 흰둥이 불러있데 왜 니가 와 까미 니가 와 나오노 까마 안보자 까미 니 오늘 복근 탔네 아줌마 아줌마 출근하면서 사로 죽어 아줌마 출근하면서 사로 죽어 요거 요거 한개 가방에 있었는데 복근 탔네 아 우리 아이들은 빼르빼르를 줬는데 이거를 잘 먹더라구요 캔을 사니깐 손이 많이 다쳐서 이걸로 바꿨습니다 이걸 잘 먹어 우리 흰둥이를 불렀는데 우리 까미가 우리 복근타서 아침에 퇴근길에 까마 까마 눈곱이 있네 한번 보자 한번 보자 이기요 먹어 어서 까마 까마 우리 까미 착하다 응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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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 흰둥이 보면 괴롭히지 마라 이 우리 대장 우리 대장 까미입니다 까미 우리 대장 까미 눈곱이 끼세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눈곱이 끼네 눈에 눈곱이 끼셔 우리 대장 까미 우리 대장 까미 우리 대장 까미 우리 대장 까미